XSFM입니다. I, D, W, K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 대한민국 치킨잔 쇠를 하나 더 찍었다는 건 고무적이네요. 그래도 그게 거의 8세인데 만 건은 팔았거든요. 그런데 10세는 나갈 것 같다고 10세까지는 찍을 것 같다고. 세상에. 10세 찍은 책이야. 진짜. 와. 왜냐하면 초판을 3천 건 찍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10세가 됐는데 그냥 초판 한가. 그래서 뭐 제자랑이죠. 결국에 8세. 10세 저자를 제 눈으로 실제로 보는 날이 있다니까. 우리가 맨날 이런 10세 그러면서. 음악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이런 판에 박힌 개그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의 책도. 10세를 만드는데. 그것은 알기 싫다가 공식 인증한 첫 번째 책. 네티즌 땡땡. 사람도 아니야. 멋있는 기계예요. 일본 대 오음진리교. 1세에는 거두고 싶습니다. 남의 광고를 해주면서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치킨전 Q&A 두 번째 금요일 순서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257회를 다 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은정 농축산인입니다. 네. 또 왔습니다. 이게 하도 번잡해가지고요. 저희 소개를 지난 시간에 못했습니다. 그런 회차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XSFM의 유승균 PD입니다. 윤세민 엔스터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저희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존재감이 줄어들었군요. 시간 아끼겠습니다. 김도범 씨의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치킨을 한 군데서만 시켜먹지 않고 아 이것이 훌륭한 자세죠. 그렇죠. 매번 다르게 배달 시켜먹는데요. 어떤 브랜드에서는 뼈가 까맣고 어떤 곳은 검붓고 또 다른 곳은 흰데 차이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떤 차입니까? 뼈가 까맣다라는 거는 이게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첫 질문 제가 지금 시간마다 질문들을 되게 첫 질문은 어려운 걸로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XX밥이죠. 뭐가 어려워? 지금 0.01초 만에 답변 나왔죠. 있습니다. 설명하세요. 네. 뼈가 까맣다라는 건요. 멍들은 거예요. 뭐요? 네. 멍들었어요. 누가 때려요? 얘네들 상착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날개를 잡아가지고 트럭에다 위로 이렇게 던지듯이 얹거든요. 버리거든요. 그때 다치죠. 그때 많이 골절돼요. 골절이요? 골절되면 뼈에서도 피 납니다. 그리고 주변 근육이 파괴가 되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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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심하게 스트레치를 많이 했는데 얘네들이 안착하기 위해서 날개짓을 또 하잖아요. 네. 더 다치겠죠? 이거를 업계 전문용어로 멍닭이라고 합니다. 멍들은 닭. 그리고 두 번째는 드시면 더 슬퍼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럴 수도 있어요. 냉동닭이 해동을 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안 되거나 그러니까 냉동닭은 냉동닭은 아주 합법적인 식품 이세법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냉동닭일 확률이 더 높고요. 그리고 혹은 독해하는 과정에서 방혈 그러니까 피를 뽑는 과정에서 피가 완전히 잘 깨끗하게 빠지지 않았을 경우에 생기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께서 김도원 씨께서 닭을 여러 번 매번 다르게 시켜 먹었다고 하는데 아마 뼈가 까맣고 어느 곳은 검붉고 이쪽은 아무래도 22 바깥의 브랜드의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브랜드인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등급외품 닭이라고 하니까 등급외품이라는 건 품질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정말 골절입거나 이런 애들을 좀 바깥 라인으로 빼거든요. 그런 닭을 또 따로 사입을 하거나 혹은 그 정도로 공급해서 저가로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들이 주로 냉동닭을 해동해서 많이 쓰기 때문에 맛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품질이나 영양이나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해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짧게 다녔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저는 목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저도요. 세상에 사람 많이 만나고 볼 일이니까요. 목 좋아하는 사람들을 제가 드디어 30배가 넘어가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진짜요? 목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데? 닭목튀김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유명한 튀김칩들이 좀 있어요. 목 이렇게 잡아서 틀리처럼 먹으면 맛있어요. 옥수수처럼? 목이 맛있는 집이 정말 잘 튀기는 집이라는데 그것도 신빙성이 있나요? 이건 사실 전문가가 답할 수 있는 분양 아닌 거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하세요. 나 왜 이렇게 순진해. 닭을 육각이라고 하거나 팔각이라고 해서 이렇게 닭을 조각을 내요. 보통 크게 하는 데는 육각이고요. 그 다음에 팔각 정도를 내는데 목이 가장 얇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넣었을 때 굉장히 빨리 튀겨져버리거든요. 그럼 각 부위 중에서 제일 오래 튀겨야 되는 게 다리예요. 의외로. 그래서 닭다리는 중간에 한 번 튀겼을 때 빼내가지고 칼집을 한 번 더 넣고 그러니까 가위집을 그거를 뭐냐면 속까지 익히기 위해서 한 번 치킨 시켜보면 닭다리에는 한 번 상처를 입어가지고 오거든요. 딱 잘라내는 근데 목은 가장 빨리 꺼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정도 집은요. 되게 정성이 있는 집이라고 신경을 쓰고 있는 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윤세민의 에디터님부터 해서 이 목 좋아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업시 컸거나 이시 컸거나 뭐야. 어떻게 컸는지도 알 수 있어? 업시 커가지고 그죠? 나에게 떨어지는 것이 닭목뿐이어서 닭목아지 먹다가 그게 아 아니면 이시 컸어 목을 못 먹어봤어. 나는 뭐 나는 뭐 이런 살코기 같은 거 관심 없어. 이런 거 가정형편이 반영되는 닭을 잘 튀기는 가게인지만 궁금했는데 김도검씨가 어떤 분인지까지 점점 영매 같아요. 실제로 의정구에 닭목아지 튀김 되게 유명한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회식하던데 가장 싸게 그리고 튀김을 먹고 싶은 거지 고기 때문에 튀김에 대한 굉장히 선호가 높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파는 그 조그만 통닭집들이 좀 여전히 남아있더라고요. 아니 저는 무슨 뭐 닭목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해가지고 뭐 INTP형입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성공지향적이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성공지향적 따뜻한 성격이 업시 컸거나 이시 컸다니 둘 중 하나입니다. 네. 김도검씨 평산네이처에서 아로니아진 스페셜 에디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뼈가 까만 데에는 이유가 있고 20위권 밖의 브랜드이며 목을 좋아하시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시 컸거나 업시 크셨을 것입니다. 첫 광고를 듣고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한국에서 처음 만나는 반값 생리대 29데이즈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유해물질 무첨가 잘 만들고 체갑 29데이즈 아로니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아로니아진 가장 간편한 아로니아는 하루미아 평산네이처 순면 감축 커버 잘 만들고 체갑 29데이즈 이번 주 그것은 알기 싫다는 3시간 내내 대한민국 치킨전 Q&A 시간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내주신 분은 어홍이라고 쓰로를 소개하신 분입니다. 그 아이씨과 요파씨를 열심히 듣고 있는 나름 열혈 청취자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아마도 20세기 말 기숙사에서 열심히 시켜 먹던 치킨집이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뼈 있는 것보다 뼈 없는 순살 치킨을 주로 시켜 먹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고요. 그런데 어느 날 9시 뉴스에서 순살 치킨을 황소개구리로 만든다는 뉴스가 나오고 곧이어 그 치킨집이 연루됐다는 소문이 나면서 문을 닫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황소개구리를 드신 거네요? 원래 황소개구리가 식용으로 도입됐으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궁금한 건 정말 황소개구리로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요? 솔직히 치킨인 줄 알고 열심히 먹었거든요. 맛의 차이도 없고요. 가능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다 알려드리죠. 그리고 순살 치킨은 어떻게 만드나요? 익힌 후에 발라내는 것은 아닐 거고 도축 과정에서 순살만 남기다 보면 뼈에 남게 되는 살이 많을 텐데 그건 어떻게 활용하나요? 혹시 화학약품 같은 것으로 화학약품 같은 것으로 처리해서 발라내나요? 화학약품이네요. 많은 아저씨 전용오타죠. 화학 이걸 확 치나봐요. 그러니까요. 그 살에 남은 뼈에 남은 살을 화학 이러면서 염살을 뿌리는 것 같죠. 순살 치킨을 좋아하는 사람은 꼭 궁금증을 풀어주시길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강곡히까지나? 네. 어홍드림. 고마워요. 네. 황소개구리가 닭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거는 제가 훨씬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고민 해결. 네. 그리고 지금 황소개구리가 없어요. 없죠 이제. 제가 96년도에 대학교를 들어가서 농화를 갔는데 농화를 해서 농민의 미션이 뭐였냐면 조직을 건설해라. 그러니까 강마을에 농민을 만들라는 거랑 두 번째 황소개구리를 잡아라였거든요. 네. 맞아요. 그때 초등학생들도 잡으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잡아서 왜냐하면 이게 생태계를 교란시키니까 황소개구리가 원래 왜 생겼냐면 식용으로 쓰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그 뭐죠? 개구리 사육장을 벗어나버린 바람에 엄청난 번신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농촌에 가면 정말 소 울음소리 났거든요. 근데 지금 싹 사라졌어요. 그 저기 초등학생들 잡으라고 이 긴 나뭇고챙이 하나씩 쥐어주고 다니고 그랬어요. 성남에 살지 않았어요? 성남에도 있어요. 저도 이제 비슷한 때 이제 그 연대활동을 가서 돌아온 다음에 다른 학교 학생의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너네들은 강원도 산골 간 걸 다행으로 알아라. 보통은 다 황소개구리만 잡다 온다. 우리는 전 전라도로 갔거든요. 7, 8월에 원래 농촌에서 특히 이 쌀 전업농가는 농한기예요. 할 일이 없었어요. 7, 8월에요? 네. 그래서 황소개구리 잡고 그다음에 한 5년 동안 벌초 못했다 그래서 할머니 때 벌초해드리고 뭐 그래서 왔는데 어쨌든 황소개구리로 그때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그때 한두 집만 그랬을 거고 저는 보기에는 치킨보다는 훨씬 더 고급식 재료거든요. 근데 왜 황소개구리로 만들었을까요? 그때 뭐 그때 유통된 게 많았겠죠. 닭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한두 집 정도의 에피소드일 것 같고 그리고 그 집이 황소개구리를 유통하는 친척들을 데리고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몇 주 그 예측이 타당하신 것 같은 게 지금까지 몇 주 동안 방송을 하면서 들으셨겠습니다만 완벽한 대량 생산체제가 갖춰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늪에서 숲에서 잡는 거면 물량 못 감당한다고요. 몇 집에서만 이랬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몇 집이 분명히 친척들이 개구리 유통. 왜냐하면 중국요리나 아직까지 이렇게 고급 중국요리 집 가면 개구리 자리 팔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비싸서 못 먹는 거 가지고 치킨을 대체할 일은 없고요. 지금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럼 지금까지 말씀으로 종합을 해보면 이 뉴스의 내용은 한 치킨집이 순살 치킨을 알고 보니 황소개구리로 만들어서 상을 표창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난다는 거 아닌가요?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서 훨씬 더 지방질이 낮은. 이 시리즈 내내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도시의 저널리즘이란 이렇듯 철이 없다. 먼 곳이 이런 일이 생겼대 라고 말하면서 산업의 모두가 죽어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 한두 집 그랬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개구리가 훨씬 더 고급 식재료를 하니까요. 치킨 보다 닦거나. 제가 고급 식재료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우리 어제 농축산인이 중국이 한 번 한 달 하면 아싸라다 이런 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도 그런 점에서는 장난 아닐 때 많거든요. 황소개구리 없어진 거 보면요. 저는 장담합니다. 뉴트리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황소개구리도 그렇고 뉴트리아도 그렇고 베스. 베스는 안 없으시잖아요. 베스는 그런데 이제 그냥 토착화된 거예요. 이게 외래종들이 토착화된 곳이 있으면 이제는 걔를 외래종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래요. 또 베스는 낚시 인구들의 안목적인 합의 같은 것이 있다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이제 붕어 낚시 하시는 분하고 베스 낚시 하시는 분하고 다른데 베스 낚시 하시는 분은 베스를 잡은 다음에 다시 놔주시고요. 붕어 낚시 하시는 분들은 베스를 잡아서 죽여버리죠. 그 취미가들은 살려준다니까요. 이게 막 뉴트리아는 황소개구리잖아요. 정력! 이렇게 해서 깃발을 흔들면 다 모여들고 그런 상황이 아니다. 사실 외래종이라는 말도 이제는 의미가 없는 거죠. 다 뒤섞이고 먹는 것들도 섞이고 사람이 섞이다 보면 당연히 생물종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토종에 대한 담론도 사실은 많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황소개구리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살치킨 어떻게 만드느냐고요? 순살을 아까 말씀드렸죠. 발골을 해서 그게 그대로 파우치에다가 실링이라고 그래요. 공기 쫙 빼가지고 하는 걸 그거를 완전히 벽돌처럼 네모낳게 예쁘게 딱 해서 갖고 와서 그렇게 하는데 화학약품 같은 것으로 처리해서 발라내는 가금류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리류가 그래요. 오리. 오리털 뽑기라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닭털 뽑기는 좋지만. 오리털은 그 덕다운 만들 때 뽑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는 일부 그거고요. 오리털이 그 털 뽑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남는 한 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근을 제거를 하는데 그때 화학처리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훈제오리는 털만 뽑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리는 물에 떠 있어야 돼서 그런가? 네. 맞아요. 털의 기름기가 굉장히 많이 함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처리하는 과정 때문에 오리는 어느 정도의 화학처리가 용인이 되는 가금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살치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화학약품을 쓰진 않는다. 네. 확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홍님. 본인의 개인정보를 저희들에게 요구를 드릴 테니까 알려주시면 바깥 출판사에서 네티즌 땡땡호의 일본대 오음진리교 신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레이스 박이라는 분이요. 옆에 지금 정은정 농축장님도 그렇고 우리 셋이 짜를 하나 보고 있습니다. 치킨 한 마리를 팔면 치킨집 사장님들에겐 어느 정도 금액이 떨어지는가가 가장 궁금합니다. 산업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아는 것 같고 왠지 신문에도 몇 번 나온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방송에서 정확히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그동안 이 질문이 궁금은 했어도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궁금하진 않았는데 오늘 출근하며 본 짤 한 장이 문의 글을 적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짤을 청구해 주셨는데 옆에 보면 이 짤은요. 제가 보기에는 그 앱 식사요 앱 같은데 먹을 거 배달해 주는 앱에 후기 남기고 후기 남겼는데 대답 똑바로 안 해주면 또 점수깍기니까 사장님들이 그것도 기분 나쁘고 힘든데 한국 CS는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도 답을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다나와나 이런 식사요 앱 같은 데서 CS 하는데 사장님과 손님 간에 말투만 정중하고 엄청나게 가시도친 대화 있잖아요. 신경전이요. 그거 보는 거 제대로 우울한 일이죠. 내가 너무 행복하다 싶으면 그거 보면 돼요. 내가 방금 마리와 날 피웠어요. 그거 읽으면 돼요.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와요. 고주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런 후기를 남겼어요. 17년 닭 한 마리 값 900원 성수기 1200원 유통과 본사 및 소매점의 조리를 거쳐 소비자에게까지 오면 15,000원에서 19,000원 세월이 많이 흘렀다. 한 마리에 6, 7,000원 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양념치킨이 변한 것인가 내 입맛이 변한 것인가 어린 시절 먹던 그 맛은 이제 찾기 너무나도 어렵다. 듣고 있으면 가장 우울한 말 중에 드립 중에 하나죠. 어린 시절 찾던 맛. 지금 먹어봐라. 지금 먹어봐라. 뭔 맛인가. 양념도 다르고 닭도 다르다. 기름도 달라졌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맛이다. 보통. 요즘 기준으로는 보통. 이분은 근데 무슨 그 앱 후기에 수피를 적으셨네요. 근데 무슨 카피라이트 같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사장님이 분노의 댓글을 달였어요. 크크크. 크크크.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말투죠. 연배가 어찌 되시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닭이 900원? 크크크. 성수기 1200원? 크크크. 브라질산 냉동정육통 키로당 3,200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고객과 사장님의 해석이 갈렸죠. 고객이 주장하고 싶은 거는 완전 원가고 사장님이 주장하고 싶은 거는 내가 살 때 가격입니다. 이미 사장님이 한번 덤택일 쓴 가격. 고객님 어플로 바로 결제하셨죠? 반반 18,000원. 부가세 1,800원. 배달비 3,800원. 매장에서 1.5km의 기준. 박스 600원. 속박스 2장 300원. 반반 치킨 양념 800원. 기름 한 통 3만 8,000원 곱하기 2통. 7만 6,000원으로 80마리. 마리당 950원. 닭 10호 4,600원. 합의 12,850원입니다. 반반 드시면 대략 5,000원 남고요. 하장님이 지금 이걸 알 수 있는 건 고객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거 진짜 빡치신 거네요. 거기서 임대료, 전기세, 주방 알바비. 한 마리 6,000원은 88올림픽 때도 이 가격이 아니었는데요. 시장에서 닭튀기면 천원 받던 시절에 그 가격이었을 겁니다. 맛은 좀 더 빠르게 배송이 되었다면 좋았을 건데 오늘 어린이 선물 행사로 배송이 지연이 되다 보니 원래 맛을 지키지 못한 듯 하여 죄송합니다. 날이 춥고 미끄러워서 오늘도 세 분의 기사님이 다치셔서 배송에 차질이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년 시급 인상으로 치킨 가격이 좀 더 인상될 예정입니다. 기름과 양념은 그때 그 시절보다 더 좋은 원자재가 사용될 듯 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답글을 남겨주셨어요. 이걸 보고 그레이스팡님이 궁금해서 물어보셨나 봐요. 진짜로 치킨집 사장에게는 얼마 떨어지나? 지금 이 답신 남긴 사장님은 아마 10대 브랜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닭 10호를 4,600원 정도에 받으실 것 같으면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잘 나가는 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통계로는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한국에 공직적으로 KB금융그룹에서 조사했을 때 자영업 조사했을 때 2015년 기준으로 3만 7천 곳 정도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치킨집이 3만 7천 곳인데 연구자들은 그것만 또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추이를 더 봐야 되죠. 역산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프집에서도 치킨을 팔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4만 곳 정도로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길거리에서 파는 닭꼬치와 그리고 통닭 등등 합치면 사실은 4만 5천 곳에서 5만 곳 정도로 추정을 해도 무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인구 1천 명당 1개 정도의 치킨집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평균 판매수를 한 치킨집당 하루에 몇 마리를 파냐는 30마리 정도를 판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30마리를 파는데 봐볼까요? 닭이 지금 산지 닭은 오늘 도매가 1,000원이에요. 중닭, 대닭 닭. 1,000원이지만 어쨌든 할인 봄사를 찍고 도계와 발골 과정을 거쳐서 또 다시 한 번 멕시카나나 BBQ 또 프랜차이즈 본사를 찍고 사장님한테 실링지로 왔을 때 염지된 닭은 5,300원쯤 돼요. 5,300원. 네. 그래서 4,600원 정도로 받으시면 괜찮은 가격을 받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보통 5,000원에서 왔다 갔다 상회를 해요. 그러니까 메이저 브랜드라는 건 뭐냐면 아무래도 닭값이 조금 더 비싸죠. 메이저 프랜차이즈라는 거는. 그 프랜차이즈 이름값이 들어가서 더 비싸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메인 할인이라든가 이름 알만한 것하고 손을 잡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닭의 치킨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핵심 식재료가 식용유예요. 식용유? 네. 80수 정도를 튀기면 기름통을 교체를 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 지적해 주셨어요. 사장님이. 기름 한 통 3만 8,000원에 두 통. 네. 80수. 그러니까 한 통만 부면 안 되고 두 통을 붓는데. 80마리 굽는데 7만 6,000원? 네. 7만 6,000원. 그렇죠. 그런데 80수도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되게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크리스피나 이런 쪽은 가루가 많이 떨어져서 기름이 너무 금방 새카매져요. 타요? 네.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치킨무는 왜 안 들어갔을까요? 치킨무. 네. 하나에 400원에서 500원쯤 됩니다. 치킨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엔 다른 데 우리 엄마가 깍두기의 달인이어도 다른 거 쓰면 안 되죠. 당연히 거기서 공급해 주는 거 써야 되고요. 그리고 치킨박스. 450원에서 한 500원 사이. 지금 치킨박스가 600원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아무래도 외부에서 좀 들여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박스라는 거는 뭐냐면 유산지 같은 거 있거든요. 파치먼트라고 그러는데요. 파치먼트 같은 경우에도 한 30, 40원은 잡아먹어요. 그리고 거기다 또 뭘 넣어줘도 되냐면 탄산음료를 넣죠. 탄산음료는 주류 대출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렇군요. 네. 500원에서 한 700원 사이. 그래서 저거 너무 좋아요. 스튜디오 오면 막 깡통 따먹을 수 있어서. 이거 우리 방송에서 처음 나간 것 같네요. 우리 냉장고 하나 있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 거기다가 후라이드를 지켜도 양념 소스를 조금은 넣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게 얼마예요? 그게 양념 소스가 KFC 갔더니 하나에 400원쯤 되더라고요. 물론 대량에서 조금씩 나누는 거니까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리고 넥킨도 넣어줘야 되죠. 그리고 거기다가 와리바시도 넣어줘야 되죠. 젓가락이요? 나무젓가락이요? 와. 들어본 지 20년은 된 말이야. 우리 할머니 살아계실 때. 삐루? 와리바시. 그렇게 소독죠. 소독죠. 그래요. 네. 맞아요. 위생소독죠. 네. 위생소독죠. 들어가야 되죠. 넥킨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다? 한국의 치킨은 배달입니다. 분명히 제가 2014년에 쓸 때는 책을 쓸 때는 그래도 한 마리 팔아가지고 4,000, 5,000원 남기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배달 어플이라는 새로운 신흥 강자가 들어오면서 전국적으로 평균을 내봤을 때 한 마리의 치킨을 팔았을 때 사장님들이 임대비 빼고 이것저것 빼서 한 마리당 마진율이 2,500원에서 3,000원. 와. 확실히 앱이 나오고 나서 마진율이 줄은 거예요? 많이 줄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지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앱으로 시키셨죠? 이러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되게 싫은 거죠. 그래서 2,500원에서 3,000원인데 실제로 저가 경쟁에 빠져있는 20위권 바깥 브랜드는 한 마리 팔아서 2,000원 이하일 거라는 게 추정입니다. 그러면 두 마리 치킨집들이 정말 길거리 가다 보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최저임금 상승 그것 때문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해서 벌써부터 좀 메인 브랜드에서는 치킨무하고 소스하고 탄산음료는 제공하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따로 돈을 지급해서 사서 먹는 걸로. 아마 그런데 그렇게 몇 달 해보면 그동안 우리가 이게 당연히 풀 패키지로 오는 것들이 가격에 다 반영이 되는구나. 그런 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배달이 핵심입니다. 배달. 치킨의 원가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배달. 오토바이 굴려야 되죠. 여기 지금 하장님이란 분이 남겨놓은 댓글에 보면 배달비 3,800원. 매장에서 1.5km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분노하실만 하네요. 한 25% 정도예요. 18,000원의 가격이라고 하면. 20%가 됩니다. 지금 제가 아주 리치하게 계산을 해드려서 2,500원을 남긴다고 보고 한 마리를 팔았을 때 평균적으로 하루에 30만 원을 팔 수 있다면. 30마리. 30마리를 팔 수 있다면 7만 5천 원이에요. 하루에 남는 순이익은. 물론 그것도 순이익이 아닙니다. 매장 임대는 뺐으니까요. 이 7만 5천 원을 곧 죽을 각오로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면 한 달의 순이익이 225만 원인데 225만 원에서 보통 매장은 1층에 있습니다. 1층 매장의 월세를 빼야 돼요. 그럼 이 돈을 남기기 위해서. 225만 원에서 1층 매장 월세를 어떻게 빼요? 이 돈을 못 남기는구나. 남기거나 못 남기거나 하기 위해서 왜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죠? 자기 착취를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24시간 영업을 하든 그러니까 사람을 자르고 부부들이 버티다가 혼자 버티다가 결국에는 가게를 권리금이라도 좀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버티는 거죠.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또 KB금융국에서 얘기를 하셨죠. 지금 자영업자들이 요식업으로 상진되는 자영업자들이 갖고 있는 가계비 대출 규모가 550조예요. 누적된 게. 한국에서 듣는 돈 단위들 중에 제일 커 보이는데요? 네. 상상도 잘 안 가시죠? 저도 550조. 상상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아마 1년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400조 정도. 네. 300, 400조입니다. 네. 그게 누적이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신용카드 빚으로 끌어안고 있기도 하고요. 거기에 또 집계 안 되는 보증금들이 쫙 쌓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개점 휴업을 해놓으면 그나마 권리금도 챙길 수 없고 빚잔치가 무섭기 때문에 버티는 거고. 물론 여기에는 잘 되는 집은 하루에 100마리도 팔고 그렇지만 평균을 내보면 30마리 정도. 말씀하신 30마리라는 평균은 번화가에 있는 큰 치킨집이라기보다는 동네에서 배달하는 치킨집의 수치가 그 정도 된다고. 모든 걸 다 통틀어서. 그래서 전국 평균을 내보면 30여 마리 정도의 판매율이라고 하니까요. 네. 그럼 그보다 나쁜 집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수익만 놓고 보면 삶의 질로 따지면 개사에 있는 닭들만큼이나 힘든 것 같습니다. 서로 지어짜고 있는 거죠. 네. 그레이스박 님의 답이 됐길 바랍니다. 평산네이처에서 아로니아진 스페셜 에디션을 보내드리도록 하죠.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업그레이드된 과일 건강해진 스낵 프루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제주의 깨끗함을 그대로 담은 감귤. 그 위에 얹은 달콤한 화이트 초콜릿. 입안 가득 녹아드는 색다른 풍미. 촉촉함 속에 감춰진 바삭한 식감. 먹을수록 빠져드는 고급 천연 초코 디저트. 제주의 신선함에 달콤함을 더하다.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감귤 초코. 이제 카베레이크도 라이젠도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아로니아 제품. 한국에서 가장 믿을만한 곳은 평산네이처죠. 하루의 건강한 습관. 하루니아. 순면 감축 커버. 잘 만들고 제값. 29 Days. 대한민국 치킨전 Q&A 시간. 정은정 농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257회 금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의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분도 사실상 익명이군요. 전기구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순진하게 답이 있을까요? 이런 말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전기구이 통닭을 참 좋아하는데 영양센터 말고는 이제는 트럭에서만 판매하는 것 같더군요. 어디 있겠지만 우리가 찾기에 너무 많이 짱 박혀있죠? 가산디이털 단지 여기에 있습니다. 맛있어요. 이렇게 잘 아는 그 질의의 밝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가끔 들어요.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걸까요? 두 개 통닭이 서로 뭐가 다른지 궁금하네요.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기구이 통닭 덜어내면서 트럭에서 보면은 뭐 3마리 만 원. 뭐 이러고 저도 집에 가는 길에 이제 동네 통닭집이 하나 있거든요. 59 통닭이라고. 거기는 현금이면은 통째로 치킨 통닭 있잖아요. 그거 5,500원이거든요. 그 영양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마니커 닦어요. 마니커 생다. 마니커 회사하고 오랫동안 파트너십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우리 영양센터 가게 되면 거기 뜻으로도 뜻으로 온 게 아니라 추억으로 많이 먹는 거죠. 예전에 막 그 삼이자 씨 같은. 치킨의 뜻을 두고 와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 아주 그냥 60년대 70년대 그럴 때 연예인들도 막 집 차리고 그랬어요. 삼이자 씨 어머니가 아마 이 집하고.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치킨은 매우 고급스러운 음식이었다고요. 그런데 트럭에서만 지금 판매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전기구이 통닭이라는 게 로스팅, 로스트 치킨인데 시간과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식용유 등장하면서 또 갑자기 다 사라진 닭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름을 튀겨버리면 되는데 전기에다 계속 굽고 있는 이 튀기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트럭에서는 사실 튀기는 게 쉽지는 않고요. 이게 왜 그렇게 싸냐면 그거 많이 보였을 거예요. 전광판에 하림 닭이라고. 우리는 전기구이 비록 트럭 장사이긴 하지만 닭은 하림에서 씁니다. 그런데 그 뒷말이 빠졌겠죠. 하지만 등급 애품에 냉동 닭일 확률이 되게 높죠. 재료원가. 재료원가. 그리고 그 닭이 튀기는 게 아니라 통째로 구우려면 너무 크면 너무 한참 걸려요. 겉이 다 타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3개용 닭만 해요. 등급 애품이 되게 애매한 게 3개 닭 같은 경우는 6호 정도 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7호짜리 이런 애들이 좀 애매해요. 난 당연히 10호로 키우려고 했는데 얘네가 몸에 문제가 있어서 7호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러면 그게 등급 애품으로 빠지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그건 원래는 사료로 가야 돼요. 사료로. 통사료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들이 유통되면. 사료로 갈 정도면 되게 싸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료 유가공 업체에서 원래는 그거를 냉동을 해서 사료 업체에다가 보내버려야 되는데 여기서 동물농장에서 왜 한 번씩 호랑이한테 닭 주잖아요. 그런데 그거 되게 좋은 생닭 주는 거 아니거든요. 등급 애품. 네. 등급 애품 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빠져나와서 많이 꽤 걸려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가격을 유지하려면 프레쉬 닭이 아니라 냉동 닭을 쓰고요. 그리고 6호 닭도 아니고 10호 닭도 아니고 8호 닭도 아닌 시중에서 가장 인기 없는 크기죠. 그래서 그거를 쓰기도 하고요.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군요. 퀄리티 면에서는 냉동이 오래됐다는 점을 약간 꺼림칙하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요즘 사회가 가장 좋아하는 등급에 맞지 않다라는 문제가 가장 크게 적용됐던 거라서 등급이랑 먹는 거랑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신 분들이라면 상관없을 수 있겠다. 제가 이걸 한 번 증명해보려고 몇 군데를 들러서 사다가 뼈를 다 부러뜨려 봤거든요. 뼈가 100% 다 까매요. 그러면 냉동 닭이라는 확률이 높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멍닭. 멍닭들이라든가 수입산을 쓸 필요 없어요. 수입산은 이렇게 통째로 들어오는 냉동 닭보다는 사실은 순사일까. 정육 단계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더 선호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분이 해주신 질문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저 닭은 어서 올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질문은 그런 거죠. 원가 차이가 꽤 되는 것 같다 하고 그리고 동시에 요즘은 전기구이 하는 데에서 닭도 하는데요. 삼겹살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것도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 되게 많아요. 왜 몇 년 전에 술집에 앉아 술 먹고 있으면 고등학생들이 와가지고 파인애플 막 잘라서 팔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도 그래요. 나 너무 무서웠어. 진짜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걸 보면서 그게 목에 칼을 들이대. 그거 보면서 파인애플이 어디서 엄청 많이 들어왔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 몇 년 동안에는 또 훈제오리가 여기저기서 엄청 싸게 풀려 있어요. 결정적으로는 트럭에는 임대비가 없어요. 그리고 1인 기업이잖아요. 인건비가 안 나가요. 자기 착취만 있으면 뿐이죠. 기계는 비싸 보이더라고요. 트럭 전기구이 통닭 시장 인수받으실 분 하는데 트럭하고 해서 풀 패키지가 6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부도심이나 아파트촌 이런 데 있는 자동차 덴트 해주는 곳이나 썬팅세로 해주거나 칠세로 해주는 곳. 거기에서의 가격과 우리가 국도변에서 만날 수 있는 바로 펴드립니다. 10분. 그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라고 물어보시면 이런 답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전기구이 통닭 트럭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들도 있어요. 그렇겠죠. 중고거래 시장. 그럼요? 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먹는 건 치킨 한 마리는 치킨 한 마리가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피와 땀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임대비라는 살인적인 부동산의 가격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기구이 통닭 집들은 되게 신고 많이 당해요. 그렇죠. 책에도 한 번 써긴 했는데 이미 치킨집들이 많아서 죽겠는데 그 앞에서 치고 빠지고 파는 그 전기구이 통닭 집이 너무 얄미워가지고 제일 많이 단속되는 존재이긴 해요. 치킨집 사장님이 바로바로 신고하는구나. 과일 행사 같은 건 좀 용납을 하는데 이 전기구이 통닭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오늘 개점 휴업인데 오늘 빵콜이라고 그러거든요. 콜 아직 안 떨어졌는데 니네가 여기서 앞에서 그렇게 싸게 팔면 어떡하냐 해서 신고 많이 당해요. 그래서 한 번 여쭤봤거든요. 파는 거에 반은 벌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벌금 많이 냈어요. 진정한 무한 경쟁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야말로 확실한 답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바깥 출판사에서 일본대 오음진리교 신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 다시 메일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답장으로 주소와 전화번호 정도를 적어주셔야 택배가 갑니다. 이름 안 쓰면 종종 택배 안 갑니다. 그리고 최원준씨가요. 처음에 그 알씨를 들었을 때는 재밌는 방송이었어요. 자극적이기도 했고요. 그 알씨를 첫 번째 팟캐스트라 제 입맛이 싱거웠던 탓도 있었겠지요. 아니에요. 옛날에 저 욕도 많이 하고요. 지금보다 되게 성격도 멋있었어요. 지금처럼 눈치 많이 보고 새파에 쩔어가지고 이렇게 바람 불면 이리로 눕고 이러지 않았어요. 멋있었대. 그리우신가 봐요. 누가 인정해? 그때는 고민이 적었거든. 원래 일 처음 할 때 제일 잘하잖아요. 저는 전직하고 처음이었잖아. 방송이. 지금 또 광고주들도 있고 와. 눈치 볼 거 맞으시죠? 그럼요.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광고주들은 제 눈치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광고주들은 듣고서 되게 화가 나실 거야. 광고주 눈치는 아직까지. 아무튼. 한 번에 큰 개편이 있고 나서는 방송을 듣다 울컥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사울 알린스키 이야기, 박영선 보좌관님의 어린이집 이야기, 그리고 아베 사부로 변호사 이야기가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빵사 이야기를 듣고 든 생각은 이 이야기의 프리콜이었네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방송 방향까지도 보여주신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점점 더 이 방송이 좋아지는 건 제 취향이 바뀐 탓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잘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임종인 위원장님이잖아요. 이거 치킨전 얘기 아닌데 왜 나오셨어요? 사랑발박해. 꼭 한 번 넣고 싶었습니다. 왜요? 너무 고마워서요. 그걸 왜 이 시간을. 패치민증? 옛날에 멋있었는데 지금은 허약해가지고요. 이런 감사 인사 들으면 막 좋아요. 요새 막 밤에 무슨 드라마 16회만 보면 다 울려 그래요. 제가 허약해져가지고 한 번 집어넣어봤습니다. 이분께 꼭 선물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박하 출판사에서 일본대 오음진리교 네티즌 땡땡호의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이 치킨전 질문에 이걸 넣은 거예요. 치킨전에 대한 질문도 아니네. 알았어요. 임종인 위원장님 찬양가네. 대신 다음 질문은 만족하실 거예요. 왜냐? 이분은 지금쯤은 훈련병일 거예요. 입대를 하면서 입대 기념으로 질문을 하고 가셨습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팥병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알실 팥병 1호입니다. 여기는 여기서는 팥병이라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 뭐 그... 그 알병이에요? 그 알병 좋다. 이상하잖아. 치킨 병 있는데 진짜로. 아 그럼요. 네. 저도 치킨 치면 되겠다. 네. 저도 치킨 병하고 치킨 병하고 친해지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치킨 치면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 요새는 철원 이런 데는 붕어빵병도 있어요. 붕어빵을 굽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군의관이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제목은 왜 KFC는... 아 제목부터가 정말 궁금하신 것 같아요. 왜 KFC는 어째서... 이건 비슷한 말로는 왜 때문에가 아니죠? 왜 KFC는 어째서 한국화를 진행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수많은... 감정 과잉이세요 이분이. 이분이 두 번씩 드시네요. 여러 수많은 완전 참신의... 많은 여러분, 여러분은 분신들 같잖아. 사랑하고 애정하는 여러분. 여러 수많은 치킨을 시켜 먹었지만 그럴 때마다 들었던 생각입니다. KFC는 왜 일반 업체처럼 한 마리로 배달 서비스를 하면 안 되나? 대략적인 이유는 앞 방송 중에 언급을 하셨지만 KFC 사내에서 논의가 될 만도 한데 말이죠. 사내에서 한국형 시스템처럼 주류를 취급하는 치킨점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시장 점유율을 늘릴만도 한데 말이죠. 그런 식으로 점포를 냈다면 그나마 지금의 위치는 아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에는 엄마가 치는 치킨. 맘스터치. 맘스터치죠. 말씀하셔도 되는데. 이 그런 시스템을 적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로지 주류 때문에 취급을 안 하는 걸까? 여러 업주들이 본사의 의견을 어필했을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KFC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김대현 씨예요? 군대 잘 가시고. 지금 가만히 있어봐. 이게 며칠 날 들어오네. 이병일 씨가 1월 15일이니까요.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기준으로요. 입소대대를 넘어가서 지금 훈련소 1주차가 끝났어요. 지금까지는. 오우 쉣. 재밌어요. 그런데 제일 신날 때요. 이마에 짝대기 처음 긋는 날이죠. 오늘이 그거이실 거예요. 그러면 선물 보내도 못 받겠네요? 그렇죠. 그렇구나. 축하는 드려요. 아니요. 자자 배치 받으면 저희한테 뭐라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메일 확인하세요. 그때. 들으실 수 있나 있으려나 모르겠다. 오늘 날씨 다 풀려야 확인하시겠네요. KFC 이거 한국화라고 보통 얘기 안 하고 토착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KFC가 1987년에 중국 개방 이전에 중국이 물론 서서히 세계화되고는 있었지만 중국이 제일 처음으로 받아들인 글로벌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KFC였어요. 얌 브랜드라고 해서 토착화에 아주 중국에서는 성공했죠. 그렇습니까? 아침에 중국 사람들이 아침부터 닭 뜯고 햄버거 뜯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아침에 중국 사람들이 먹는 게 저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차 한 잔과 먹는 것들은 모닝밀로 팔았었어요. 유독 KFC가 한국 시장에는 되게 좀 약간 뚝뚝하게 굴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했는데 처음에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반에 들어왔을 때 오리지널 아메리칸 그걸 지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잘 팔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국 치킨들이 갑자기 팍 치고 올라오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IMF와 그리고 양념치킨의 파고를 못 넘겼다.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국화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려고 했을 때 많이 놓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화에 가장 중요한 양념 소스를 따로 팔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시기를 많이 놓쳤고. KFC에서도? 네. 그리고 KFC가 원래 두산그룹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매각이 한 번 됐을 때 CVC라는 엄청난 거대한 사모펀드에서 넘어갔어요. 참 사모펀드들은 이름도 뭐 그래. 그건 카드 뒤에 붙어있는 세자리 번호 아니야? 네. CVC일 거야. 이렇게 써놓으니까 올빼미 얼굴 같네요. CVC에서 넘어갔다가 그리고 또 매각이 됐어요. 매각 시장에 나왔을 때 지금은 결국 KG그룹에서 500억에 사들였죠. 원래 1,000억에 내놨는데 반가위 해가지고 500억에 샀어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닭 팔아서 돈을 어떻게 벌어요? 그렇죠? 커피 팔아서 어떻게 돈을 벌어요? 가게를 팔아야죠. 네. 많은 요식업계 특히 대형 프랜차이들이 사모펀드에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그냥 영업을 해요. 영업을 한 다음에 사세를 어느 정도 확장을 하고 혹은 유지를 한 다음에 바로 떠넘기기를 하는데 KFC가 그걸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KG그룹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KG그룹 회장님이 되게 독특한데 카페벤에도 인수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그 회사 직원이었죠. 잠깐. 네. 요식업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재벌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대기업 재벌이 되려면 먹거리에도 좀 진출해야 되나 해서 유독 좀 관심이 많았어요. 세상 돈이 많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 경제 규모에 맞는 아이템을 찾죠. 네. 그래서 뭐 그리고 KFC 뿐만 아니라 KG가 왜 페이, 온라인 페이 있잖아요. 돈, 온라인 결제 그 시스템에 포스 기계 만드는 걸로 많이 벌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KG그룹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거야라는 게 있어요 지금. 막 점포도 늘리고요. 막 딜리버리 서비스도 넣고요. 도착화도 해보고. 네. 도착화 해보려고. 그 이후에 맥주가 들어왔나 봐요. 네. 원래 잠깐 하려고 시도를 했었다가 이번에 좀 본격적으로. 그리고 막 이래요. 한 마리에 한 조각씩 켜먹으면 한 조각 더 주는 원 플러스 원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한국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풀 패키지 되게 좋아해요. 말부터 2018년 크리스마스 패키지 무슨 패키지 그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옛날 KFC. 한동안 아메리카노 500원에 팔고 막 그랬어요. 옛날 KFC 패키지라는 것은 그저 거대한 버켓에 옆에 조그마한 코울슬로가 있고. 부의 상징. 부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90년대 후반, 20년, 2000년대 초반 그 사대주의 마케팅을 잊지 못해서 지금이 온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의심하지 말아달라고 KZ그룹에서 지금 계속 우리는 정말 더 매장 늘릴 거고 메뉴 개발할 거고 사람 더 쓸 거고 열심히 배달할 거고 많이 팔 거야 이런 게 있는데 지켜봐야겠죠. 그거는 또 어디에 넘어갈지. 네. 사업을 할 때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문제들은 은근히 전달이 안 되죠. 네. 그렇게 끝까지 전달이 안 되다가 기업이 수십 년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팔았는데 반토막이 됐고 그랬나 봅니다. 이제는 안 그러겠다고 KZ그룹은 얘기했댑니다. 답이 되셨길 바랍니다. 김대현 씨.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의학 관련된 군사특기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입대에도 늦게 하신 거 보니까 장교로 가시는 게 아닌지. 군의관은 아니실까. 그러면 의무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영화 큐브의 한 장면 같죠. 시간이 느린 곳. 멀리서 볼 땐 되게 안 움직이는 거야 사람이. 하나 질문 빼고 맘스터치. 이거는 오해하신 거예요. 맘스터치는 얼마나 이렇게 확장성을 가질 수 있었냐면 작은 매장도 가능하게. 그리고 햄버거 위주로. 그리고 그 맛이 어드 치킨 맛하고 똑같냐면 파파이스 맛이에요. 파파이스 개발자들하고 손을 잡아서 만들어낸 거고. 그래서 동네마다 아주 작은 업장. 그런데 KFC는 왜 한 마리를 배달하면 안 되냐면 매장 자체가 엄청 크잖아요. 맞아요. 홀에 집중해야 되는. 그러니까 KFC가 장사가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번화가 가면 무조건 있잖아요. 그렇죠. KFC는. 그리고 꽤 돼요. 네. 그래서 글로벌 프랜차이즈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동네의 맘스터치만한 크기로는 안 되죠. 익스프레스형을 넣기에 가오가 떨어진다고 해석한 것이다. 가오가 떨어지고. 물류를 거기다 작은 데에 또 들리는 게 돈 더 들어요. 사실은 거기 공급하려고. 그런데 맘스터치는 처음부터 그렇게 지향을 했기 때문에 조그만 상가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온 거에요. 그래서 토니버거가 맘스터치를 못 넘어선 거죠. 이미 다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토니버거가 맘스터치 자리를 뺏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토착화의 과정에는 최종 소비자에게는 맛과 구성 정도만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기업에게는 유통라인. 그렇죠. 혹은 프랜차이즈 점주와의 관계정립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토착기업에 맞아야 되는 상황이었겠네요. 알겠습니다. 의무대에서는 책입니다. 바깥 출판사에서 에디즌 땡땡호의 신간 일본대 오움진리교를 보내드리죠. 마지막 광고를 듣고요. 오늘의 마지막 사연을 만나보시죠. 그것을 알기 싫다는 용산의 순문보석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안녕하세요. 컴스테이션에 걸어다니는 콜센터 이경식입니다. 하드코어 게이머는 과소비를 해야만 할까요? 이것은 지난 4반세기 동안 인류가 스스로에게 던져온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컴스테이션의 답은 있으면 써도 되지만 안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16스레드의 옥타코어 CPU의 가격대도 더 이상 꿈이 아닌 세상. 정보를 구하실 시간이 없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비용의 합리성을 고려하신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011-892-5568로 전화주십시오. 조용한 형제들은 폭주하는 주문에도 끝도 없습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포장만 뜯으면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3D홀 흡수 울트라 슬림. 잘 만들고 제갑. 29 데이즈. 대한민국 치킨전 Q&A 마지막 회 이후에 붙어있는 자투리 시간이 되게 깁니다. 두 번째 시간. 마지막 질문은 미르라고 스스로를 소개해 주신 분. 첫째, 닭은 30년을 산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8년 정도로 보고요. 그런데 경제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오래 살려두지는 않죠. 우리가 먹는 치킨은 한 달이 안 된 거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건 닭인가요? 병아리인가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개를 곁에 두고 살다 보면 병아리라고 인식을 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 병아리 키워보면 몸치 자체는 닭으로 변했지만 아직까지 삐약삐약하는 그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키웠더니 고양이가 물고 왔어요. 양계장 가보세요. 삐약삐약 소리가 나지 꽃겨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그렇군요. 어떤 다큐를 보니 우리가 먹는 치킨은 병아리라서 맛이 없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국물을 낼 때 국물은 어떻게 나오냐면 치킨 스톡이나 이런 건 뼈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골도 사골하고 고기하고 우려놨을 때 사골은 오랫동안 구하면 맛있는 맛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뼈가 너무 말랑말랑해요. 애기뼈예요. 그래서 아무리 삶아도 맛있는 맛도 안 나고 살도 아직 조직이 치밀하지 않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더 많은 양념을 써야 되는 게 현대의 닭요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뼈가 실제로 잡았을 때 뼈를 만져보면 부들부들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골밀도가 치밀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끓여도 맛있는 닭 육수가 나오지 않아요. 보통 육수는 노계론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반려동물에게 그냥 생닭을 먹이라고 권고하는 이유인 건가요? 큰 개들은... 뼈를 먹어도 소화를 잘하니까? 네. 큰 개들은 그냥 큰 닭 하나씩 던져주더라고요. 생닭을. 그리고 고기, 살코기 자체도 너무 야들야들한 거예요. 조직이 치밀하지 않으니까 쫄깃쫄깃한 맛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닭한테... 아니, 닭이 아니고 개지. 개한테 닭 뼈 주면 안 된다는 건 약간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그건 익힌 건 기준이고. 큰 개들, 요새는 되게 리트리버 이런 큰 개잖아요. 생닭을 먹이면 잘 먹는다고. 생닭을 간식으로 주더라고요. 어느 야들야들하니까요. 생각해 보니 그 기준으로 보면 닭을 먹어본 적이 없네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 먹어본 거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중병아리를 먹는다. 그럼 우리가 닭이라는 거는 저기 왜 산속에 있는 백숙집 같은 데 가면 머리보다 더 큰 닭 있잖아요. 큰 애들이 보통 토종닭인 줄 알고 계시죠? 그런데 크게 키운 닭. 조직이 좀 질기잖아요. 네. 첫째라고 말씀하셨지만 질문은 3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둘째, 삼계탕의 개는 닭이란 뜻이던데요. 삼계탕집을 쓰는 건 닭인가요? 약병아리죠. 백세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구격으로 보면 한 6, 8호 정도고요. 이 백세미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알란는 닭, 하얀 닭, 산란게 닭하고요. 세미 브로일러라고 그래가지고 브로일러종이라는 거는 구워먹는 닭을 먹는 유경종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두 개를 잡종으로 만든 거예요. 그 삼계탕이 우리나라가 약병아리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 영계 또 좋아하고 그리고 뚝배기에 퐁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뚝배기 사이즈에 맞아야 된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병에 되게 취약해요. 조류독감이라든가 AI, AI 조류독감이나 AI가 아닌가요? AI라든가 여러 가지. 조류독감적 AI. 아까 중복되는 표현 자주 쓰시는 분이잖아요. 병에도 되게 취약하고 그런데도 이게 끊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계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근절하자라고 하는데도 여름에 잠깐 반짝. 반짝 팔리기가 되게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걸 백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계탕용 전용 닭이 있어요. 어려서 본 닭보다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삼계탕에 닭이나 병아리 어느 걸 넣으나 상관이 없나요? 지금 드시고 있는 게 병아리라고 보시면 돼요. 닭이 아니다라고 보면. 네.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닭이 아니죠. 병아리죠. 그러면 그 살 입자의 맛은 백숙과 삼계탕의 맛이 다르겠네요. 완전히 다르죠. 삼계탕은 사실은 인삼 넣고 거기에 이거 진짜 영어 비밀인데 엄청 미원 많이 들어가요. 그걸 아무리 끓여도 그 육수의 맛이 나지 않아요. 맨날 얘기하는 유명한 짤 있잖아요. 정성이 들어가면 조미료는 필요 없다. 말하는데 뒤에 미원 3kg. 치킨스톡이라고 해서 스톡도 많이 넣고. 치킨스톡. 네. 진짜 제대로 하는 삼계탕 즙은 뭐냐면 그런 폐계 같은 거 있죠. 그걸로 육수를 따로 내가지고 하는 거고 삼계탕에 들어간 이 병아리는 병아리 맛으로 먹는 거죠. 그런데 그 삼계탕용 닭이 삼계탕으로만 다 쓰이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7호 닭, 6호 닭 그 사이인데 6호 닭이 삼계탕용을 쓰고 나머지가 어디에 쓰이냐면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엠보치킨. 엠보치킨. 엠보치킨 보드람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보드람 치킨뱅이 둘둘 이런 데 가보시면. 물반죽. 아니지. 그거는. 그럼 민무늬 치킨. 공부는 확실히. 복습해야 돼. 윤세민이야. 거기 가보면 특이하실 거예요. 한 마리를 시키면 닭다리가 3개 나올 겁니다. 보드람 치킨. 왜입니까? 왜 때문이죠? 삼계용 닭을 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리를 시키는데 중량이 안 되니까 한 마리 반을 줘요. 작아서. 네. 그래서 나중에 보드람이나 이런 데 가셔서 시켰는데 닭다리가 3개가 아니면 항의하셔도 돼요. 심지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한 마리 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닭다리가 3개예요. 내가 예뻐가도 3개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게 삼계용 라인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미워서 두 개만 줬거나 아니면 여기에 갑자기 수급 이상이 생겨서 삼계용 닭이 아닌 걸 썼거나. 실수로. 뭐 10호 이런 걸 썼거나.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삼계탕용 닭.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닭다리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백세미가 무슨 특징이냐면 장각이에요. 장각. 닭다리가 좀 길어요. 그래서 손으로 들고 뜬. 닭다리가 길다. 네. 지금 우리가 먹는 치킨용 닭 6개닭은 짧고 통통하거든요. 네. 그리고 가슴살 위주로 원래 6종이 됐어요. 왜냐하면 가슴살이 도체량에서 가장 많은 무게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선호하는 부위이기도 하고. 가슴살 장사가 워낙 잘 되니까 가슴살 장사가. 다만 백세미는 우리나라가 다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니까 장각이라고 해서 좀 닭다리가 길어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토동딱이라고 착각을 하세요. 네. 아.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먹는 치킨은 주로 명명상으로는 일반적으로 닭이라 부르지 않는 것들이 거의 다다. 네. 그렇죠. 네. KFC는 앞으로 잘한다 그랬다. 네. 지켜보겠다라는 겁니다. 영양센터는 이런저런 돈 들어갈 데가 많고 전기구이 통닭의 트럭은 우리가 이제 그 동물원에서 만날 수 있는 큰 고양이들이 먹는 그것과 비슷한 것. 네. 쓸쓰지만 맛의 차이는 별로 없다. 왜냐하면 저도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씩은 유통기한 넘긴 닭을 쓴다고는 하는데 그거야 10중 8구가 아니라 진짜 10개 중에 한 번에 살해겠죠. 그런데 그거를 더 과하게 드러내는 TV조선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치킨집의 사장님 프랜차이즈집 가맹점 사장님은 일단은 메이저 브랜드의 경우에 닭 한 마리에 5천 원이 좀 넘는 돈. 치킨무 500원. 박스 450원에서 500원. 속박스 100얼마. 탄산음료 500원 정도. 넵킨 한 몇십 원. 와리바시 얼마. 거기다가 이제 바로 결제하면 남는 돈은 2천 원 수준. 배달은 무조건 3,500원 이상. 신용카드도 결제하고 이러면 더 그렇죠. 네. 자기 돈을 들여 노예가 되었다라는 이야기 등등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순살 치킨은 화학약품을 쓰지 않았고요. 까만 뼈가 들어가 있는 치킨에는 이유가 있다. 치킨이 아팠다. 어홍님은 더 비싼 걸 드셨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잘 살... 아니 이분 말고. 김대현 씨요. 김도범 씨는 없이 살았거나 잘 살았다. 극등의 결론을 내드리면서 금요일 순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루만 쉬고요. 토요일 오후 3시에 진짜 빠이빠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치킨전으로 이번 주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정은정 농축사님과 유수민 PD와 윤수민 인터뷰가 그대로 들어오죠. 든데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이거 진짜 못할 수 있겠다. 이거 웃기죠. 마지막 회에는 다 사영이가. 네. XSFM입니다. I.D.W.K.